그래서 재빈이 2에 1 단옵니다. 준비됐죠? 응. 그렇지. 수기 시행하고 점수 시행하는 거 같아요. 근데 무지하게 쉬울 거 같을 텐데요. 무지하게 쉬울 거 같네요. 그렇죠. 익어서 떡볶이 입을 거 같네요 오늘은. 응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아 잠깐만 왜 이랬네. 내가 쉬었는지 안 보는데. 오케이 시작. Grandfather. Grandfather. 한번 길어봤자. 희 또는 희 또는 힘. 주로 희가 될 수 있다. 누가 다 자리에 놀라면 희가 될 수 있다. 응. 오케이. 캣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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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길어봤자. 희. 오케이. 오 좋고. 말은. Grandfather하고 캣 전부 다 무슨 시다? 어떤 시. 이름시란 말이죠. 엄마 엄마. 한번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눈치 못 했습니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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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다 이름 친 안 놔. 당연하죠. 그래도. Dad. 오케이. 암방 길어봤자. He. He. His. Him. 누가 다 자리에 올 수 있는 건. 누가 자리에 올 수 있는 건. 누가. nych. He. He is, his is, him is 다 똑같은거 아니야? 그래? 다 똑같은거. He is하고, his is하고, him is 다 똑같은거. He is, he is 누가 다 자리에 넣을 수 있는거니? He고요. 그래서? Grandmother Grandmother 안만 길어봤죠? He is, she 또는? She is 응, she 또는? Her 또는? Her 몰라요. Her 그녀 의도 her고요. 그녀를 도 her야. 똑같이 생겼어. 좋습니까? 네. He는 셋이 다르게 생겼어. 그는? He, 그의, his, 그를, him 힘 그렇습니까? 하지만 그녀는 she 그녀의? Her 그녀를? Her 나는? I 나의? Me My 아, me 무기야? My 무기야. 잘했어. 나를?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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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m 안만 길어봤자? She She Her Her 뭐 나온대로 다 얘기하지 말고 세 개만 딱 얘기하세요 뭐? She Her She, her, her. 그렇습니까? 네. Dog 앙만 길어봤자? It It 근데 확실히 수컷이라면? She 아 수컷인데 쉬에요? 너 암컷 수컷 모르지? 왜소개소? 마덜 마덜 어? 냈습니까? 아 예예 알겠습니다 땡큐 엄마 전화해줘 네 이 친구는? 시스터 암만 기러왔죠? 쉬 또는? 헐 또는? 헐 됐습니까? 응 계속해서 시스터 바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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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만 기러왔죠? 히 히 힝 힝 힝 브라더 브라더 암만 기러왔죠? 뭐지? 히 힝 힝 브라더 브라더 는? 남자 형제들은? 한번 기러왔죠?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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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은 데이 그들의 데이 그들을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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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를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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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